오 씹! 아니 씨야! 뭐야 처음부터 와 수달이 죽었다! 오프닝 인트로 정해졌고요 안구독디 안다봉디 안닙디 네 유튜브 스스로들 하셨어요 와 이 오프닝인데 왜 나 혼자 여기 있는 거야 다 어디 가고 오늘도 혼자인 어! 밀지마! 아니 뭐하는 거야 니 오늘 뒤진다 했지 야 이 개 같은 놈 니 옆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포켓몬 야생 아 포켓몬 아 이기 폈다 마인크랩트 최신 버전 어려움 야생생중기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1일차고요 저번에 1일차 했으니까 두번째로 하는거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목적은 나 오늘 엔더드래곤까지 간다 엔더드래곤 간다 야 NPC 때리지마 NPC 때리지마 NPC 때리지마 NPC 때리지말라고 NPC 초감도 떨어지니까 뭐야 이거 말 게이든 간다 아니 힐이 왜 죽냐 그래 이 말 누구꺼야 잘쓸게 오우 마을방앤드 OK TP 해야겠다 애들 오면 죽인다 나 혼자 좀 쓸 수 있게 해줘 약간 도서관 책 같은 기분이야 나는 혼자서 깨끗이 쓰는데 책 보면 낙서돼있고 막 후줄근하게 걸레가 돼있어 진짜 그걸로 바닥 닦을 수 있어 꼭 그런 애들 있어 그러니까 여고나 난 아닌데 OK OK 에메랄드 41개 오 거래전 했나보네 에메랄드 41개라고? 밀거래 했냐? 아 밀거래 했네 어떻게 했어? 밀거래 와 수달아 밀거래는 아니지 밀거래를 했다고? 와 수달이 밀거래대 밀거래 하든 말든 뭔 상관이 하냐 아니니 니들이 뭔 상관이 하든 말든 밀거래? 그 나처럼 하는거지 밀거래 뜻 아시죠? 밀거래? 밀거래가 밀거래지 뭐 뜻을 아시죠? 물어보는거야 어디나 봐? 아니 진짜 어디나 봐 아니 그 뭐야 아니 마인크래프트에 밀거래가 있어 근데? 마크 밀거래말고요 뭐 아니 밀거래 응? 밀이잖아 드립 많이 이해를 못해 밀거래 몰래 거래하는거 그니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잖아 그 밀거래가 뭐냐고 물어보잖아 내 말을 밀 못해? 몰래 비밀스럽게 거래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걸 그게 뭐냐고 물어보잖아 진짜 아 수달이가 밀거래했다길래 그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보잖아 니들한테 밀을 밀거래했다고요 밀을 밀거래 아니 와 와 와 와 미안하다 와 와 불이야 아 내 칼 이름이 불이야인데 그 그 그 빵 밀거래 그거 아니 빵 밀을 밀거래 했다고요 미안하다니까 자세요 여러분들 예쓸 와 황금사과 나가든가 잘하고 와 빛나는 황금사 나가든가 잘하고 침대를 안 챙겼어 아 이거 손브라 궁 써야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서브라 궁 썼다 나가라니까 안 나가 나무를 왜 많이 이렇게 구하냐고요 나무가 나무랍니다 하 하 너무 재밌다 진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칼로 물을 배면 수컷 와 잠시만 아 칼로 돌을 배면 암 컷 그만해 으 내키 사람이 할말있고 사람이 할말있고 안할말있지 진짜 이태주같애 토끼가 강한 이유는 아 그만해 아 진짜 왜 저러고 사는거야 토끼가 강한 이유는 깡과 총이 있기 때문에 보고 배워 보고 배워 쪄거 해야지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어 종으로 맞을래 너 걔 나무 딱대 우와 우와 눈앞에서 주민이 하트를 띄고 있어 어 결혼해라 나뭇가지 와우 교황간다 와우 훌륭한 거래군요 엠엘레드 엠엘레드 22개 와우 와우 오케 64개 그리고 이제 한 한셋반 있으니까 한번 거래해볼까 아 이거 진짜 이게 짠 이거 하나하나 레드스톤 거래하는거 이런거 오케 이걸 레벨업 시키고요 여기 여기서 이제 수급생 해서 레벨업 시켜주고 이제 여기서 와우 너무 비싼데 또 여기 기능공 올려주고 그럼 여기 엔더진주로 팝니다 그리고 이걸 다 사는거에요 오케 그럼 내가 먼저 가고 있거나 한테 TP를 하게나 알았나 이거 어쩔 수 없다 내가 안케하지 아 야 벌써 시작부터 하나 깨졌는데 아니 잠시만 와우 아니 이러면 안돼 아니 잠시만 스타트가 좋지 않는데 그만 가자 했는데 깽 아잉 아니 버그 개갔네 나 죽을뻔했어 방금 과연 버그일까요 아니 물을 설치했는데 물이 사라졌어 물 납부하려고 했는데 물 납부하려고 했는데 진짜라니까 아니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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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거 뭐야 야 시작부터 불안해 오 뭐야 여기 오 거의 이거 거기다 마인크래프트 새로 버전 업데이트 하면서 생긴건데 이거 균열이라 해야되나 엄청 깊은 Y 마이너스까지 가는 크랙 진짜 그정도 오 뭐야 크랙이 엔드 엔드 드래곤 거긴가 아 하나 깨졌어 두개 깨졌다 야 뭔가 여기 야 여기다 여기다 얘들아 크랙이에요? 크랙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건 정말 최고야 가자 얘들아 야 이제 TPA 와 오 이거 맞네 맞다 여기 아 방금이다 한 번 자야 될 듯 엔드 드래곤 있다 오 맞다 발견 오 겁나 빨리 발견했어 얘들아 도착 오 세 개 꽂혀있다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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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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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깊었냐? 아니요 별로 안 깊었어 에이 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고 자갈을 미리 없애 으으으아ativa ㅋㅋㅋㅋㅋ 으흐억 쯔 pied 갑자기 슬라임이 겁나맞았어 으ugu 으흑 흐흑 허흑 으으으으요 expensive TS 으아 오지마 니 이렇게τό 으 mł 선생닭 엔 엔 엔 엔 엔마 엔 오지마아 오지마 으오아 오지마 퐴 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